자, 다음 문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통사회, 산업사회 비교해보는 내용인데요. 자, 한번 볼게요. 자, A, B가 전통사회, 산업사회 중 하나래요. 동력 자원을 보니까 인력, 사람이 하거나 가축, 소 뭐 이런 걸로 한다. 당연히 여기가 전통사회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 석탄, 석유로 하는 게 이제 산업사회가 되겠죠. 산업구조, 전통사회는 농업 중심이고, 간에, 집에서 하는 수공업이고, 산업사회는 제조업 중심이고, 공장에서 하는 기계공업. 어려운 거 없죠? 자, 그래서 이 B가 산업사회고, A가 전통사회인데, 어, 근데 이게 잘 보셔야 돼. 그러면은 가의 수치로 봐도 산업사회가 높은 것이고, 나의 수치로 봐도 산업사회가 높은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Y축은 간데, 가를 봐도 산업사회가 높고, 나도 산업사회가 높은 거야. 그래서, 아, 이 문제 참 치사하다. 보통, 보통 하나가 높으면, 다른 하나는 이제 다른 쪽이 높은 걸 물어보는데, 둘 다 산업사회가 높은 걸 골라줘야 돼요. 그래서 산업사회가 높은 거, 둘 다 산업사회가 높은 걸 골라주셔야 한다. 여러분, 공동체 의식 같은 경우는 전통사회가 높죠. 그리고 직업의 분화 정도는 산업사회. 공동체 의식, 전통사회 높고요. 서비스 산업의 비중, 산업사회. 직업의 분화 정도, 산업사회. 1차 산업의 비중은 전통사회. 토지 이용의 집약도가 높은 건 산업사회죠. 1차 산업 비중이 높은 거, 전통사회. 서비스 산업 비중 높은 거, 산업사회죠. 토지 이용의 집약도, 얼마나 빽빽하게 쓰냐, 고층 빌딩이 들어서는 산업사회가 집약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답은 둘 다 산업사회가 높은 걸 골라줘야 되니까,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